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호주인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금융상품을 비교해 주는 회사인 모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현재 호주에서는 병원치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슈퍼이뉴어션을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까지 더 기다려야 하죠 은퇴를 한 사람이라면 슈퍼이뉴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서 55세에서 60세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6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인 2129명을 대상으로 한 모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슈퍼이뉴어션을 보유한 직장인 중에 약 56%가 언제든지 자신의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조의 레이첼 워이스텔 대변인은 생활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호주인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응답자 중 3분의 1가량은 여전히 은퇴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이스텔 대변인은 호주인들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슈퍼이뉴어션을 더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언제든지 퇴직연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호주인 중 약 3분의 1은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퇴직연금을 인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6명 중 1명은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퇴직연금 중에 평균 2만 1290달러를 인출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카메론 머레이 경제학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다며 호주인들이 조기에 슈퍼이뉴어션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머레이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식구가 딸려있고 또 다른 임차인과 임대 경쟁도 벌여야 하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돈을 쓰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머레이는 젊을 때 소득의 10%가 넘는 금액이 묶여있고 늙어서 소득을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며 제 견해로는 슈퍼이뉴어션 시스템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돈을 벌 때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와 달리 퇴직연금에 대한 조기 접근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사울 에스레이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고용주가 정립해주고 있지만 그 돈은 자신의 것이고 또 자신이 원할 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레이크는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며 은퇴시점에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들이 일하며 모은 퇴직연금보다 노력연금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에 재무부가 발표한 퇴직시기 소득검토서에 따르면 30세 남성이 2년 연속으로 자신의 퇴직연금 중 만 달러를 인출하게 되면 은퇴시점의 연금 수령액은 4만 300달러가 낮아집니다 호주 슈퍼인유에이션 기금협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 연령의 호주인 중에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모은 경우는 단 30%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이 충분한 퇴직연금을 모으는 호주 직장인의 비율 향후 30년 안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을 조기에 인출하기 원하는 사람 중 다수는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슈퍼인유에이션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고 답한 경우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생한 G세대가 48%, X세대는 39%, 밀레니얼 세대는 30%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모조의 레이첼 워이스텔 대변인은 슈퍼인유에이션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집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워이스텔 대변인은 주택용 슈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적하며 퇴직연금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주택 가격 위기를 해결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 3월 호주 슈퍼인유에이션 기금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구입에 슈퍼인유에이션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할 경우에 저소득층의 주택 경제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이스텔 대변인은 완전히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며 이런 계획은 효과가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는 문제의 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카메론 머레이 경제학자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머레이는 집은 은퇴 후에 소유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조언하고 있으며 이것은 절대로 비밀이 아니다 왜 주택 자산이 아닌 비주택 자산에만 슈퍼인유에이션이 허용되는 것일까라고 대물었습니다 머레이는 이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슈퍼인유에이션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신규 구매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완화되고 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퍼스트홈 슈퍼 세이버 제도를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자발적인 적금 정립액 중 1년에 1만 5천 달러 여러 해에 걸쳐 5만 달러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